fram 막내 혼타비에요 정말 준비하자 네 형 자 공지 준비하세요 로운이 형 울었어요 무서워서 사실 이게 저희가 뮤직비디오를 겨울에 촬영했거든요. 페인트를 붓는데 그때 막 그 형이 울었어요. 무섭다고. 부었는데 너무 차갑더라고요. 둘이 부흥짱고 울었어요, 이렇게. 다섯 바퀴 100만 원이요? 뭐야? 왜 그래? 왜 그러는 거야? SF9 막형들의 현실. 롱은이 형 이렇게 하면 안 돼. 남자가 아니네. 이거 휘영이에요, 휘영이. 팔 부들부들 떨어. 아니, 아니, 잠깐만. 점마 먹고 하면 내가 이쁘다. 내려와, 내려와. 너 정말 너 자신을 사랑하는구나? 그럼. 난 자아도 취해 있어. 정답은 아우, 이거 바보야. 봤잖아 옆에서. 롱은이 형이에요. 저 형들 다 게임 중이에요. 참, 어린 형들. 애기 같네요. 과연 그는? 아우, 아우. 아저씨. 아저씨. 공을 피하지 말고 때려야 돼요. 온다, 온다. 아, 아저씨. 너무 빨리 좀 끝나는 거 아니에요? 피영아. 아이고. 아이고. 진짜 어떡하지. 오오. 790점. 아, 아. 790점. 야. 연습 좀 하고 와라. 내가 너를 진짜 이긴다니까. 여러분. 제가 이겼습니다. 아, 진짜. 휘영아. 휘영이 어디 있니? 휘영아. 연습 좀 하고 와. 아, 진짜. 아니야 1-2야. 내가 첫 번째 게임을 너 이겼잖아. 나 그렇게 살살 쳤잖아 먹을 줄게 형이 먹을 줄게 기억해 봐 주가 친구를 다 누가 많이 챙기는데 내 얘기는 학방 한 대 맞기 5개 4개 4개 보석 있어요 근데 뽑았는데 내 생일이 나왔네 토파즈 예 별로 안 신기해요 야 피영아 와플 먹을래? 닭꼬치 먹을래? 와플 먹어 와플? 그래 나 닭꼬치 먹을게 야 형 싫어하네 방금까지 나도 잘했거든 너 혼나볼래? 너 따라와 야 무겁다 너 좀 무겁냐? 네 내 고향 나 파워보려고 저의 고향인 고향이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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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님 어디에 고향을 고향이로 알아드렸어요 진짜 두고 가야 진짜 두고 가야 야 내가 두고 가잖아 로나 일로 와라 로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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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나